알고 보니 체력 값 스타 베스트 5 조코 값 스타 베스트 8입니다 악영 연기 DNA가 피를 타고 흐른다는 이분들 사실 친척 관계라고 하는데요 비주얼 아웃풋이라 불리는 두 분이 공성의 루머가 퍼지는 어머머 알고 보니 한 가족이란 사실 어?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1980년대 늘 300만 원 정도를 현찰로 가지고 다녔다는 어?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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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플렉스다 이렇게 제테크를 따로 지금 이제 코인이랑 주식 투입이 얼마나 나는지 100만 원 쥐꼬리 땡기네 살짝 좀 스포를 하자면 현재 원투의 성적은 얘기해도 돼요? 너무 빅스포가?